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짧은 단편소설, 달빛입니다. 모파상의 단편소설 중에 달빛이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이 두 편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소설은 모파상이 1882년 7월에 발표한 작품으로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1883년에 발표된 마리냥 신부의 이야기인 또 다른 달빛은 다음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를 잘 묘사한 작품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모파상의 달빛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탈빛 기드 모파상 진리 루베르 부인은 언니 앙리에트 레토레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는 스위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레토레 부부는 약 5주 전에 여행을 떠났었고 앙리에트는 남편 혼자 칼바도스에 있는 그들의 영지로 돌아가게 했다. 거기서 사업상 중요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파리의 여동생 집에 들러 며칠 있기로 했다. 어둠이 내렸다. 어둠이 내렸다. 그러나 집중하지 못한 탓에 조그만 소리라도 들리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고 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성대한 여장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두 자매는 즉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기도 전에 격한 포옹을 나누었다. 잠시 입맞춤을 하려고 포옹을 풀었다가 즉시 다시 껴안권했다. 앙리에트가 베일이 데리운 모자를 벗는 동안 두 사람은 앞다투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로의 건강과 가족들에 대해 붓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성급하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대화가 끊기기도 했다. 날이 어두워졌다. 루베르 부인이 초인종을 울려 램프를 가져오게 했다. 램프가 오자 그녀는 한 번 더 입맞춤을 하려고 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다. 레토레 부인의 관자놀이에 흰머리 두 가닥이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머리카락들은 모두 검은색이고 윤기가 났다. 그 흰머리 두 가닥은 마치 은빛의 강줄기처럼 길게 뻗어가다가 검은 머리카락들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녀는 겨우 24살이었고 스위스로 여행을 떠난 이후 갑자기 그렇게 된 일이었다. 루베르 부인은 아연실색해서 꼼짝 않고 언니를 바라보았다. 알 수 없는 어떤 끔찍한 불행이 덮쳐오기라도 한 듯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기색이었다. 그러자 앙리에트는 아픈 사람 같은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흰머리를 보고 그러는 거니? 아무 일도 아니니까 안심해. 하지만 루베르 부인은 언니의 양 어깨를 와락 붙잡고는 찬찬히 살펴보면서 거듭 울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무슨 일인지 얘기해줘. 언니가 거짓말을 해도 나는 다 알아내고 말 테니까. 두 여인은 얼굴을 마주하고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앙리에트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이 파리해지더니 가장자리에 눈물이 맺힌 눈을 내리깔았다. 동생이 다시 울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냐고? 대답해줘 언니. 그러자 앙리에트는 체념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말한 뒤 동생의 어깨에 얼굴을 파먹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조금 진정이 되어 가슴에 들먹거림이 가라앉자 앙리에트는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그 비밀을 숨김없이 쏟아내려는 것처럼 두 여인은 두 손을 꼭 잡은 채 응접실 깊숙한 곳에 놓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루베르 부인은 언니의 목에 팔을 둘러 머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날부터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조심해, 진리. 너도 조심해. 우리 여자들이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쉽게 굴복한다는 걸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진다는 걸 너도 알아야 해. 아주 화찬한 일로도 마음이 약해지고 갑작스럽게 감상적인 기분이 찾아들 수 있어. 손을 뻗어 만지고 싶고 껴안고 싶은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런 욕망 말이야. 너는 내 남편을 알지?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도 잘 알 거야. 하지만 그이는 분별이 넘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여자 마음의 부드러운 떨림을 이해하지 못해. 그이는 언제나 한결 같아. 항상 선한 얼굴에 미소를 띈 채 친절하게 굴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신사의 태도를 유지하지. 가끔씩 그이가 나를 자기 품에 와락 끌어안고 부드러운 키스를 천천히 해주기를 내가 얼마나 바랐는지 두 존재를 하나로 결합해 주는 말 없는 속내 이야기와도 같은 그런 키스 말이야. 또 그가 연약하게 자신을 나에게 내맡기기를 나를 내 애물을 내 눈물을 갈망하기를 내가 얼마나 바랐는지 물론 이런 것은 모두 어리석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사실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일을 속일 생각은 절대 없었어.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게 되어버렸지만 사랑도 이성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말이야. 사실 그건 루첼은 호수 위를 비추던 달빛 때문이었어. 우리가 함께 여행하던 한 달 내내 나는 남편의 냉정한 무관심 때문에 여행의 감흥이 깨지고 흥분도 가라앉아 버렸단다. 어느 날 해가 뜰 무렵 우리는 내필에 말이 끄는 마찰을 타고서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어. 투명한 아침 안개 속에서 긴 계곡 숲 강 마을들이 보이자 나는 황홀한 마음에 손뼉을 치면서 그이에게 말했지. 여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나 좀 안아줄래요? 그러자 그이가 어깨를 조금 으쓱하더니 친절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띄며 나에게 대답하더구나. 경치가 마음에 드는 것이 포옹을 할 이유가 돼요? 그 말을 듣자 나는 마음속까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 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감동적인 풍경을 마주할 때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한층 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마지막에는 머릿속에 들끓던 시상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단다. 그때의 기분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마치 수증기로 꽉 찬 밀폐된 보일러실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어. 우리는 나흘 동안 플리렌의 어느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어. 어느 날 저녁 로베르가 두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올라가버렸어. 나는 하는 수 없이 혼자 호숫가로 산책을 나갔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밤이었단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서 빛났고 눈 쌓인 커다란 산들은 은빛 모자라도 쓴 것 같았어. 호수는 물결을 일렁이며 반짝였고 대기는 온화하고 포근하게 스며들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신이 혼미하고 감동스러웠지. 그 순간 마음이 어찌나 예민하고 전율이 느껴지던지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고 한껏 조여들던지 나는 풀밭 위에 앉아 우수어리고 매혹적인 호수를 바라보았단다. 그러자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어.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욕구가 솟아났어. 그건 아마도 의물하고 단조로운 내 삶에 대한 반발이었을 거야. 앞으로 내가 달빛에 잠긴 호숫가를 따라 사랑하는 남자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인간들의 사랑을 위해 신께서 만드신 감미로운 밤에 연인들이 나누는 깊고 달콤하고 정신을 멍하게 하는 입맞춤을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여름날 저녁의 환한 그늘 속에서 정신없이 두 팔을 벌리고 열애들 떠 포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미친 여자처럼 울기 시작했지. 그때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 어떤 남자가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그 사람이 다가와서 묻더구나. 울고 계시는 겁니까? 부인? 그 사람은 젊은 변호사였어. 어머니와 함께 여행 중이었고 우리와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 그의 눈길이 나를 쫓는 것을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어.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 그러자 그 사람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점잖은 태도로 내 옆에서 걷기 시작했어. 그리고 여행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했지. 그런데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그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전율했던 모든 것을 그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어. 갑자기 그가 나에게 미세의 시골을 읊어주었단다. 그 순간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산들 호수 달빛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는 것만 같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도 모르겠지만 다음 순간 나는 일종의 환각에 빠져들고 말았어. 그리고 그 남자는 다음날 그곳을 떠날 때 한 번 더 보았을 뿐이야. 그가 자신의 명함을 나에게 건네주더구나. 레토레 부인은 동생의 품 안에 힘없이 쓰러지며 흡사 울부짖음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그러자 동생 루베르 부인이 명상에 잠긴 표정으로 진지하고 매우 부드럽게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사랑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언니의 진정한 애인은 달빛이었던 것 같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